음.. 좋아 까보자고 자 보스를 획득했다 자 난 이제 제다이가 되는거야 세일러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제다이가 되는군 자 오브먼트 도력기 치료석에서 도력을 뽑아 여러가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기계의 총칭 전술 오브먼트 코치를 끼워서 여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개인용 기계 오더메이드 힘으로 사람에 따라 구조가 다르다 코치, 결정회로 치료석의 파편, 세피스에서 만들어진 회로로 전술 오브먼트에 끼워서 여러가지 효과를 발휘한다 한마디로 육성화할 때 이걸 쓴다 이거겠죠? 마스터 코치란 최신형 전술 오브먼트 아쿠스의 중심에 끼울 수 있는 특별한 코치 보통 코치보다 효과나 능력이 높고 세트한 상태로 전투를 반복하면 기능이 성장한다 레벨업으로 한다 이거구나 자 오브먼트 여기서 코치를 마스터 코치 코스 화속성의 마스터 코치 적을 쓰러뜨리면 CP가 상승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코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개봉시켜가지고 능력 강화시키는 거겠죠? 이게 뭘 치고 너와 아쿠스의 이름이 분명한 증폐인이야 그렇기에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asse는 재밌어진 기능이 아니다 이게 잘 모르겠지요 그럼 이제 시작해봅시다 그래 이제 넌 너희들은 닥치고 싸워야돼. 왜냐면 알피시니까. 어..잠깐만 개인활동이야? 아니 선생님 정말 제가 반드시 1등 하겠습니다. 제가 1등 해보이죠. 아..잠깐만요. 마..맞지마에! 왜 이따가야? 왜 이따가야? 왜 이따가야? 아니면.. 아니면.. 이따가야? 네.. 정말 둘이 이어지겠다 깊고 진한 보이즈 러브의 냄새를 느꼈습니다 아 정말 말하는 거 개싸가지 없다 그래 나중에 이런 데서 한 번 나올 것 같애 오늘밤은 니가 귀족이야 내가 너의 평민이 되어주겠어 도, 도우미가 대단해 아무튼 제가 우리는 움직일 것 같애 그들은 몇 명을 행동을 하기 위해 그들은 그들은 그들 그들은 그들 나는 그들과 함께할 필요가 없나? 저, 네 네. 전혀 안고있지만.. 저도.. 솔직히.. 도움이 되길 바라.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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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그..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나, 난 데려가. 저 둘은 버려도 난 데려가라고. 차라리 혼자 가겠어. 하하. 수っかり 면역가닥에 닿아났다 보다니. 네. 아,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작하자, 우리 같이 일하고. 응, 당연하죠. 그런지, 그냥 한 명이 멈추지 않는다. 안 된다. 우리 같이 가고 싶어. 가이우스 워젤 십자차 그리고 엘리엇은 도대체 저 무기는 뭐지? 배 DC 근데 원래 이런 게임에서 한번 약간 이런 여성스러운 그리고 약간 좀 위약해 보이는 남자들 그리 한명씩 나와주면 그래 저 창든 녀석 같은 약간 좀 유학생과 썸을 타는 거죠 남자끼리 그럼 또 여자들이 깨악깨악하면서 좋아하고 니 본도네 아니 태도라니 왜 갑자기 몬스터 헌터야? 같이 니오레우스 잡으러 가지 않을래? 자 엘리엇이 파티에 합류했다 가이오스가 파티에 합류했다 자 엘원 보트 또는 캐릭터 메뉴의 톱 화면에서 리더 캐릭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투 대응도 변경할 수 있고 그래 알았어 자 가보도록 하죠 일단 어휴 이거 듀얼 쇼크도 내 맘대로 안 움직이네 자 짜 녀석 자 아 아 이거 친구의 딜에서 접촉을 해야 손재 공격을 할 수 있구나 자 AT 시스템 행동 순서로 행동을 선택을 하는 것으로 전투가 진행됩니다 AT에 붙은 각종 보너스 HP 회복이나 크리티컬 등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 어 크리티컬 잘 활용을 해봐야겠네요 하지만 초반이니까 딱히 뭐 그렇게 긴장을 하지않고 게임을 해도 되겠지 그렇게 긴장을 하지않고 게임을 해도 되겠지 잠깐 이 플라잉캣트 원래 대대로 궤적시리즈 초반 몹 아니야? 카운터도 달리나? 자 공격이 미스되었을 때 사정거리 아니라면 카운터 공격이 발생합니다 자 지진 피와와엠이 응응 이마미타이나노가 남비키모 우르르트이데노가 케하이오 칸지르 마치가이 나사소다 도리각 아세라스 사기니스 오오 자 일단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A보이스노트와 전투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보이스노트에는 게임중에 들었던 액티브 보이스의 로그가 최대 50개까지 부준되어 내용을 확인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전투노트에는 전수시 싸웠던 적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기록되어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 버튼 또는 캠프 메뉴의 노트를 선택하여 노트 화면을 열고 각각의 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가보죠 계속해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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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구석 여기 말하는건가 뭐야 다카라바코가 아르나 정보가 정보가 자 니들 샷을 백득했다 자 아쿠스용 코치는 몇가지 종류가 있어 자 아치를 사용할 수 있는건 그리고 능력이 오르는건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건 이제 오브먼트에 마치에 마치에 코치에 가서 여기다가 리드샷을 하면 날큐롭게 버려진 암석을 쏘어낸다 이걸 장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진행해보자 이 개개는 위험한 맵에 배치된 오브먼트 회복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동그라미 버튼으로 조사해서 휴식한다를 선택하면 HP와 AP가 전부 회복됩니다 남자끼리 라면 끓여먹었어 어 잠깐 엘리엇이 유효하다고 좋아 자 아츠 아츠는 오브먼트를 사용하는 기계식 마법의 총치 마스터 코치 또는 코치를 세트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발동까지는 시간이 빛 걸리고 사용에는 EP가 필요하다 해당 마수에 대해 효율이 좋은 아츠 속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적의 속성 유효율과 아츠 속성을 맞추는 것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싸우는 것이 가능하다 자 아츠 얻었었죠 자 불속성이 약하네 자 파이어볼트를 공격하면 되겠다 아츠 아츠 구도 막아세 데그레 그리고 그리고 자 한번 써볼까 정말 쓸모없습니다 탄반 탄반 자 엘리옷의 공격은 유효하네요 꽤 데미지가 들어가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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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옷의 공격은 디바 무슨 초반던전이라서 복잡하지도 않구만 뭔 개소리야 이건 아유 뒤에서 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해당 마술에 대해 상태변화가 어느정도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런 상태들이 있다 이거죠 아우 겁나 많다 왜 이렇게 복잡하니 아주 드글드글하네 무슨 바퀴벌레야? 자 스킵 이 녀석도 불속성에 약하구나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한 대씩 까지고 가고 일단 스킵 자 이건 그냥 공격해도 라이프 데미지가 들어가는거지 어머나 왜 이러세요 자 가고 이제 사업 중 스킵 자 자기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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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자! 자! 4단 히트가 들어가는 걸 써야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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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죽었어 이런 어우야 주인공 죽었다 사실 죽어도 돼 어디보자 이걸 회복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구나 자 이럴땐 한번씩 써주는게 좋겠죠 한번 더 공격 잠시만 끝났어 안 끝났어 이게 그 유명한 주인공 쓰레깁니까? 이럴땐 이럴 이럴땐 응 아 뭐야 잠깐만 바퀴벌리 한마리 운다고 설마 저 남자가 몸으로 막는거야? 잠시만 어? 자 누가 공격을 했지? 아 이럴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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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 친구는 총을 쓰네요 이럴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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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는 모두와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 뻔하지 내가 예상 한 번 하는데 어디 귀족과의 서자쯤 되겠다 그래 사생아 같은 거 있잖아 사생아 존나 유명한 귀족 가문인데 나름 이름 있는 귀족 가문인데 거기에 그 집안의 사생아 아니면 어... 몰락한 귀족 뭐 이런 거겠지 뭐 그렇구나 안심했지 그래 우리 길동이처럼 자 마키아스가 파티에 합류했다 자 스타트 버튼으로 미니맵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지금 우리가 왔던 게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죠 계속 가면 되겠어 근데 왜 학교에서 이런 곳이 있었나? 그렇군요 러시아만으로 사용하고 있었나 Señor Let's go Put a work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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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서로 막 어 아휴 아니야 디리블 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모두 아무것도 안전히 라우라 에스 알제이드 이세예 마리아 라우라 S. 아르제이돔. 레그라므 출신이다. 이따, 고맙습니다. 레그라므? 에, 도... 대국의 남동의 하즈리에 있는 곳이었어? 응. 미숨의 호떼에 있는 구르메카시의 마치다. 넷샤무치을 통하고 있는데, 변경이라고도 말하지 않아. 아르제이돔?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았다. 정확하게, 레그라므 출신이 있는 시샷家의 이름이 아닌가? 응. 내 아버지가 그 시샷家의 동생이었는데, 어떤 문제일까? 에, 아니... 응. 마키아스이라라. 당신의 생각은, 지금까지, 여기로, 내가 언제부터, 예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당신은 없지, 당신은...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응. 아니... 미안해. 당신은 당신이 있어라. 당신은... 당신은...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엠마하니까 엠마누엘 엠마누엘 엠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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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마 아니 나루잖아 아니 야 나루야 나루 얻다 버리고 여기 있어